100초 하라고요? 100초 안에 이걸 다 성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편 미팅이네요 이게.. 이게 그러니까 코를 먹어? 코를 먹어? 야 이거 사람 죽어고 있다 그래서 코를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스트 불러놓고 게임 대충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형 저도 그 사진을 재현이랑 붙일 줄 몰랐어요 아우 서울이신 거라 야 아니 그리고 티저 있죠 티저 내가 붙였냐 네가 붙였잖아 티저 티저도 아마 현장에서 그거 그렇게 아이디어 내가지고 하지 않았어요? 어 그렇죠 그렇죠 원래 키스 씬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예 없었고 저 형 어제 무슨 영화 보고 무슨 영화 보고 왔고 나 오늘 완전 사랑이에요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지 의자 쌓기를 할 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이제 이 형은 비밀 안 바꾸지만 궁금하지도 않아 우리 좀 빨리 쐈으면 좋겠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 나는 또 이제 MC로서의 책임감이란 게 있습니다 형 이따가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제가 얼마 전에 펜사인 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네 공두들아 결투로 신청한다 잘한다 형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 그럼 이거 어떨까요 우리 케빌 씨가 신고를 부를 때 왕단을 쓰고 부르면 어떨까요 아 안 되죠 형 왜 그러면 아 그래요